대구 네 여기는 살구꽃이 이렇게 회사 주문을 옆에 이렇게 피웠네요 벌써 이렇게 볼 또 날아들고 네 벌이 지금 꽃을 만났습니다 네 부딪히 꿀을 먹고 복지숨가서 꿀을 뱉어가지고 양봉하는 사람을 또 즐겁게 해드리겠지요 네 살구꽃도 피고 또 목룡꽃도 저렇게 피었습니다 계절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회사에 근무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피어있는 목룡꽃하고 살구나무를 이렇게 카메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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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목욕 향기가 참 좋습니다. 이상 목욕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민들레가 예단한 생명형으로 이렇게 겨울을 이기고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.